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131페이지 기본윤리인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한 내용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입니다. 중개사무소는 1등록 1사무소입니다. 하나만 두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인 경우 등록관청 관할구역 밖의 분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무소 이전 이사가는가하고 똑같다고 했죠?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이전후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6페이지 인장등록인데요. 개공, 소공만 인장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해서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휴폐업인데 휴업, 폐업, 재개, 변경신고 모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사전신고입니다. 3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8페이지 개혁공개사 등의 금지행위 했었죠? 매무수거, 관직상투, 시공시, 금지행위 시험에 반드시 나온다고 했습니다. 개혁공개사 등의 금지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는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3년 이하의 전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이제 131페이지 기본윤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윤리 자, 기본윤리 기본윤리가 있는데 첫 번째 개혁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전문지검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관주의 업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밀준수가 있습니다. 비밀준수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요건 개공하고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의무이고요. 보조원에게는 명문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업무는 판례로서만 인정하고 있고 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비밀준수는 개혁공개사 등 등의 비밀준수 의무입니다. 어떤 것이 품위유지를 위반했는지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된다는 것만 기억하면 되겠고 이제 비밀준수가 중요합니다. 비밀준수 133페이지 비밀준수인데 개혁공개사 등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개혁공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은 영원히 지켜야 됩니다. 자, 위반했을 때 양가로 4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이하의 벌금에 차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의 반하여는 벌하지 않는 이른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됩니다. 반의사 불벌죄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134페이지 문제를 보면 개혁,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을 우리는 개혁공개사 등 개공등이라고 하죠? 개공등에게 해당되는 것은 답은 5번입니다. 비밀준수는 직원들도 비밀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개시의무, 금지행위 개시의무는 개공에게만 그 다음에 이중등록금지는 개공에게만, 인장등록, 품위유지, 개공, 소공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죠. 자, 다음은 135페이지 개학서 작성 의무입니다. 민법에서는 개학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개학서 작성해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개학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않냐고 확인하여 개학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그리고 거래금액 등을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아니됩니다. 135페이지 맨 밑에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개학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않냐 했음에도 함부로 개학서 등을 작성, 교부해서는 아니된다. 자, 이게 판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짜 임대인, 가짜 임차인들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가져와서 개업공개사에게 이대로 좀 작성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한 겁니다. 왜요? 물으니까 은행에 대출,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개업공개사 명판이 찍혀있는 계약서를 가져와야 대출이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이대로 적어주시면 10만원 드리겠습니다. 개업공개사는 그냥 도장만 찍어줬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가짜 임차인, 가짜 임대인이어가지고 전세자금 대출에 묻고 도망갔습니다. 금융기관에서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개업공개사에게 일부 손해배상 책임이 왜 진짜 임대인이 맞는지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136페이지입니다. 양가로 2번, 계약서 서식인데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하는 서식은 없습니다. 양가로 3번, 계약서 필수적 기재상입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는 9번에 있는데요. 인물계약금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박의 약정,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이게 계약서 필요적 기재상입니다. 그 4번에 거래금액입니다. 거래 예정금액 하면 X죠. 자,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은 누가 하느냐 하면 계업공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그 계업공개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 군사무소인 경우에는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당의 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인괴사도 계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오직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밖에 없습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있다.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 자, 그 다음에 137페이지 양가로 5번 동그라미 1번 계약서 보존인데요. 거래계약서는 5년 보존이고요.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해야 되고요. 다만 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따로 종이계약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138페이지 양가로 6번 이중계약서 작성금지 이중계약서, 서로 다른 둘리상의 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거짓계약서 같은 말입니다. 이중계약서를 적으면 개업공개사안은 임의적 취소사유고요. 소속공개사안은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의적 취소 또는 취소 안 하면 업무정지 소속공개사안은 자격정지라고 했는데요. 나머지 서명 날인을 하지 않거나 계약서 쌍방에 교부하고 5년 보존하지 않는 경우 계업공개사안은 업무정지입니다. 소속공개사안은 계약서를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당애물을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139페이지 기출문제 한번 볼까요? 틀린 것,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게 아니라 계약서 확인설명서에는 서명 및 날인합니다. 서명 및 날인.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139페이지. 자, 그 다음에 제4절 확인설명 의무입니다. 자, 확인설명 141페이지 확인설명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확인설명 방법. 저, 우리 교과서 143페이지. 143페이지. 여러분들은 필기 안 해도 143페이지.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기 143페이지에 보면 확인설명 의무가 있고요. 확인 설명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가 있습니다. 작성 교부. 확인설명 시기. 언제 설명하느냐. 확인설명 대상은. 확인설명 방법은. 위반했을 때 제재. 위반시 제재가 있습니다. 위반시 제재. 자, 확인설명 시기는 언제 설명을 하느냐 하면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 중개 의뢰 받은 경우에 중개 완성 전에 중개 완성 전에 미리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작성 시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설명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확인설명 대상은 치덕 의뢰인 치덕 의뢰인 일방 치덕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거래당사자 쌍방입니다. 거래당사자 거래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이죠.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게 교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을 할 때에는 근거자료를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작성 교부는 근거자료를 교부하는 게 아니라 확인설명서 확인설명서 서식 1의 서식부터 4의 서식까지 해당 서식을 교부해야 됩니다. 위반시 제잰되어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또는 잘못 설명한 경우에는 개업공인계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공인계사는 확인설명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작성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고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작성 교부하거나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교부할 의무 보존할 의무 없습니다. 서명 날인을 위반하면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141페이지 확인설명 방법은 동그라미 1번 중개 완성되기 전에 그 다음에 네 번째 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다섯 번째 줄에 근거자료 제시하면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141페이지 양가로 2번 확인설명해야 될 사항 9가지가 있네요. 우리 핵심비교정리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6번 확인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요건 꼭 기억을 해야 되죠. 9가지가 있습니다. 확인설명해야 될 9가지 기권 가공 기권 가공상태 환지세 기권 가공상태 환지세 9가지입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소재지 면적 지목 등의 기본적 사항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 예정금액 또는 거래 예정가격 같은 말입니다. 일종의 시세죠. 중개보수 산출내역 토지용계획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9가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141페이지 중요합니다. 설명해야 될 사항 별표해 놓으시고요. 우리 핵심 비교적인 프린트는 6번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2페이지 중개대 사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입니다. 개업공개 사안은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매수 임차 의뢰인이 아니라 매도 임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고요. 2번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지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맨 마지막에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에 기재해야 된다. 기출문제 설명 하거나 기재하면 된다. X입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지지를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도 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작성인데요. 확인설명서 작성에서 3년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도 3년 보존이었죠.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 서명 및 날인인데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똑같습니다. 둘 다 서명 및 날인입니다. 위반시 제재 설명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44페이지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물론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하면 소속 공개사는 자격 정지입니다. 144페이지 소유자 등의 확인입니다. 개업 공개사는 중개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동의하냐 이런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식별정보는 법령의 규정 없이는 수집 처리 가공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공개사법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개인정보 공개하는 거 동의하냐 물을 필요도 없습니다. 자 145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기역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대상물의 입지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된다. 네 입지조건 설명해야 되죠.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환경조건 입지조건 다 설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 공개사가 확인 설명서 5년 보존이 아니라 3년 보존입니다. 5년이라고 해서 니언은 엑스네요. 디것은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소공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리얼에 중개물을 수행하는 소속공개사가 성실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소속공개사의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렇습니다. 안해도 되는데 하면서 성실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